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장관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 또는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하면 아주 엄격한 원칙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권은 5가지 기준을 내세우기도 했고 7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그 7가지 또는 5가지가 모두 다 해당되는 사람이어만 장관 후보자 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자기가 제시했던 원칙과 실제로 임명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표리부동하다 내세웠던 명군과 실제로 사람 자리를 앉힐 때에는 영 딴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 표리부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서의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일을 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 밑에서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장관 후보자 부인이 밀수를 했다. 도자기 밀수를 했다 하는 의욕도 있고 또 대형마트에서 절도를 해서 붙잡혀서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는 해외에 발표, 논문 발표 등을 하러 갈 때 출장을 갔을 때 가족을 데리고 함께 외유성으로 나갔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 펀드의 특혜성 설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다. 여러 가지 지금 공직자는커녕 일반 시민으로서도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양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나 또는 과태료를 무려 32번이나 안 내서 차업이 되기도 한 그런 사람이 총리 후보로도 나왔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람 고르는 기준과 또 그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기준이 미달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자객미달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라 해도 권한 행사에는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합당한 기준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장관을 포함한 고위직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보면 인사권의 행사는 정말 수준 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려 29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얼마나 현편없는 자들이 장관 후보에 임명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난 뒤 대통령 측에서 하는 말을 보면 전부 뭐 뭐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임명한다는 상투적인 말들을 되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적임은 커녕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장관 후보자에 임명된 것 같아서 국민들은 자존심이 매우 상한다. 또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자들을 장관 후보로 지명했을까 싶어서 국민들은 불쾌하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무지랭이 개의 대지로 취급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자만과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때 어느 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행한 인사가 엉망이었고 수준 미달이 되어서 결국 인사가 망사가 되었고 철저하게 실패했다. 문재인의 인사도 정말 망사임에 틀림없다. 그간 문재인이 고위공직자 후보조로 임명한 자들의 면면을 보면 땅 투기를 포함해서 경력 조작, 서류 조작, 세금 포탈, 논문 표절, 위조, 위장 전입 등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철저는 정과자, 피의자, 밀수꾼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인선의 기준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시중에 잡범들과 배섰한 인간들을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관이나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말로는 공정이니 정이니 외치지만 뒷구멍으로는 완전 양아치같은 짓을 한 자들을 나라 경영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지도자의 능력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지감 능력이다. 중국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한유란 사람은 중국 주나라 때 달리는 말, 마르의 감식을 잘하는 백락이란 사람을 두고 세상에 백락이 있고 천리마가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은 항상 없다라고 한탄했다. 이 나라에도 천리마 같은 고위공직자 후보 인재들은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지도 않고 백락 같은 지감 능력도 없으니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적어도 대통령은 적재를 적소에 앉히려고 한다면 정말 그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재를 찾아야 한다. 자기들 진영 논리에 빠져 자기 일당들의 패거리들 중에서 만만한 자들을 찾아니 정말 수준 미달의 청격스러운 것들이 장관들이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관이나 높은 공직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험결은 자신이 더 잘 알 터이니 분수를 알고 자리를 탐하지 말고 절제해야 한다. 서포너치도 안 되는 경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일국의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또 청문회에선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졸렬한 것들도 있으니 참으로 창피하다. 그런 침에 걸린 기억이나 머리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겉으로는 잘난 척하는 교수나 고위공무원 그리고 판사, 법조인 같은 자들의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기면 정말 시정자폐들보다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 포장에 가려서 못 볼 뿐이다. 자기 집 가사도미에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몰랐던 미국의 장관 후보는 그것을 알게 되자 한순간 주저없이 사퇴했다. 공직자로서 회의에 3분 지각한 영국의 차관은 기다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사표를 냈지만 주위에서 겨우 말려 주저앉혔다. 나이 40대로 한때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던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하원의장을 거치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우린 언제 이런 신선하고 멋진 공직자들을 볼 수 있을까 우리 공직자들의 꼴을 보면 외려 국민들이 더 쪽팔린다. 한 자리 더 해먹겠다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고개 쳐들고 자리에 앉은 꼴을 보면 정말 역겹고 추하다. 그들은 흡사 고기 한 점 더 먹겠다고 썩은 고기를 입에 물고 고기 먹을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까마귀 같아서 국민들은 서글퍼다. 그 자들이 공직자로 제대로 일을 할 수나 있겠나 싶다.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정말 진영이나 지역 패거리에 머물지 말고 제대로 된 인재를 널리 찾아 즉 소위에 앉히기를 부탁한다. 정말 깜냥도 안 되는 자들의 포장지만 보고 썩은 사과 같은 자들은 제발 국민들에게 내밀지 말기를 촉구한다. 그런 지감의 능력이 없다면 신문 광고라도 내서 찾아보라. 인선의 꼴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부끄럽다. 2021년 5월 6일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의 생명서 보면 정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찾고 있는 인재 또 찾았다고 하는 인재가 얼마나 흉편없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더니 그렇게 모아놓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를 위안으로 삼으면서 빨리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